괜찮아? 이건 뭐해? 돈이잖아. 돈이잖아. 이건 뭐냐니까? 그런 일이 있었구만. 그래 고맙네 최 회장. 안나를 지켜줘서.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. 응 그래. 그럼 일관 한번 보세. 응? 결국 안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지. 원님. 그렇긴 하지만 먼저 도발을 한 건 최 회장 쪽이었습니다. 주 실장. 그래 자네도 결국은 최유진의 사람이라 이건가? 원님. 그런 말씀이 아니고. 그럼. 안나가 죽을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? 그래도. 원형을 검찰에서 구해낸 게 사모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입 다물어. 축하해. 목을 안 내놓게 돼서. 제야를 건드리지 마. 제야를 건드리면. 내가 널 먼저 죽일지도 몰라. 사모님. 김재학 할 수 있는 일은.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너도 이해할 수 있겠네. 니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걸. 나도 제아에게 해주고 싶다는걸. 그러니. 내가 널 죽이게 하지마. 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니가 하려고도 하지마. 넌 니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. 네. 집에서 좀 봅시다. 그러죠. 아가씨. 밥 먹어요. 아가씨. 밥 먹으라고요. 아가씨. 밥 먹으라고요. 전쟁을 해도 말이죠. 그거 다 밥 먹고 하는 거예요. K2도 지금쯤 어디가서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싸우고 있을걸. 테이프 너나 그러지. 이 지포 같은 거 다. 아가씨.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. 싸울 힘도 없다고. 아가씨. 아가씨. 왔나보다. 저렇게 좋을까. 저렇게 좋을까. 아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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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